정혁진경 연구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역경의 양과 음은 아라비아 숫자의 1과 0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1은 꽉 차있는 한 점, 0은 텅 비어있는 공으로 형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1과 0은 공간적으로는 1이 0을 감싸고 0은 1을 머금 씁니다. 한편 1은 0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0은 1로 인하여 인식됨으로 시간적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를 역경에서는 태극이라 합니다. 하나로 돼 둘이요, 둘이 돼 하나인 것입니다. 우주구성요소의 최소 단위인 1과 0은 양과 음, 합과 분, 생과 열, 진과 퇴, 신과 굴, 색과 공, 생과 사, 청과 지, 시와 공, 동과 정, 유와 무 등으로 유행화되며 양효와 음효의 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정혁진경은 정혁구구음의 정리현현진경 중 정리현현의 문구를 진으로 보아 소양이규일 선생이 이름 지으신 것입니다. 정혁진경은 15일원과 11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일원은 천재와 내가 한 몸이며 주관 우와 객관 십이 같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15일원의 이치로부터 11, 10, 01, 00의 사상과 천체 1, 천용 3, 지용 2, 지체 4의 천지체용의 이치가 정립이 됩니다. 11, 1원은 우주 전체인 십이 최초의 한정과 같음을 나타낸 것으로 만물에 작용하는 이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11, 1원의 이치로부터 굴신의 도가 정립이 됩니다. 굴신의 도는 우주법상은 무한하지만 실제는 각오온상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물의 파장과 나뭇잎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물의 파장은 우주법상을 나뭇잎은 실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의 파장으로부터 굴신의 도가 정립이 됩니다.